손태진과 심수봉이 함께 부른 그때 그 사람이 팬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조회수 백만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두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심수봉 두 아티스트는 각각의 음악 세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수봉은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그녀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해석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손태진은 클래식 성악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젊은 성악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 두 아티스트가 공동으로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원곡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손태진의 섬세하고 감정적인 보컬이 더해져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심수봉의 애절한 목소리와 손태진의 감미로운 하모니는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디오에서는 두 아티스트가 감성적인 가사를 통해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그리움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영상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비주얼과 두 아티스트의 호흡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손태진과 심수봉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전통 가요의 현대적 재해석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티스트 간의 케미스트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 곡은 빠르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백만 조회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음악이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손태진과 심수봉의 이 특별한 협업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